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두려워 말라 위로와 힘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면 그 어떤 역사도 실상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에 대한 갈망,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겠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니 상달이 안되고 상달이 안되니 기도응답이 없고요. 기도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드니 기도를 멈추게 되고 간헐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영적으로는 유익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야 간절하게 불을 짓게 되니까요. 그분께 대한 간절함, 간절함 없이 하는 기도는 아직 버틸만 하다는 뜻입니다. 힘들어봐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니까요. 이런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좌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금방 상달이 되니까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경험되어야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처럼 물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가운데로 지날 때 두려움을 붙잡는 대신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믿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체험되고 있으신가요?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추상적이어선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물과 강과 불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믿는 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과 경험과 지혜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큰일이 없으니 아쉬울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합니다. 시무나 시무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베드로는 영쪽으로도 잠들어 있었고, 육쪽으로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예언했던 말이 생각나 심하게 통곡하지 않습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했다면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달마다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양식을 먹지 않더라도 반드시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세상적인 양식은 삼시세끼에 간식에 야식까지 다 챙겨 먹고, 영의 양식은 간헐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말씀도 잘 읽지 않고, 읽는다 하더라도 조금 읽고, 기도도 힘들면 안 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니 안 하지 않습니까? 시험들기 딱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그분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음성도 듣지 못하니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물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가운데로 지날 때, 그분을 붙잡지 않고서는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고서는 통과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이며 방패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을 때 실상이 되는 것이니, 말씀을 믿으시길 추건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흔들림 없이 굳게 믿으시길 추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이 더해지며, 또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시길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